김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번째는 부끄러워서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을 겁니다 제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담정입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있는데 오른쪽 사진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1975년 용담정 낙성식 할 때의 사진입니다 1972년부터 경주 관광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용담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국립공군에 편입되면서 쭉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용담정을 처음 가봤을 때 수십 년 가봤을 때 문을 보고 굉장히 의외스럽습니다 여전히 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집이 여건천데 매일 아침마다 올라갑니다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겁니다 그 모습은 전통적인 우리나라 건축양식 외산문 형식이지만 콘크리트 지어졌죠 그 담장도 이어지면서 세월이 지났는데도 거의 변함없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최재호 선생님이 동학을 창구하기 그 당시만 해도 울도 담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손을 좀 봐서 요새 나무 울타리라든지 안 그러면 아예 전통적인 울타리로 가는 것이 담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올라가면 그 다음 보도블릭이 조금 깔려 있습니다 성화문까지 보도블릭이 깔려 있는데 이것도 손을 좀 봐서 오시는 분들이 환경적으로 자연에 가깝게 그 시대의 모습에 가깝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보도블릭도 억질로 구해가지고 그 당시에 깔았다고 그렇게 제가 비사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는 것은 동학 유적지가 전국에 이렇게 몇 군데 보면 등록문화자라든지 사직자라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정은 물론 국립공원에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정은 동학 발상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말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동학을 창도한 이곳은 전혀 사적지라든지 기념문화자라든지 전혀 관리되어 지정이 되지 않는데 아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생가는 잘 아시겠지만 1971년도에 유비를 세웠습니다 생가터에 제가 집에서 가까우니까 여름에 한 번씩 가면 잡초가 무성하고 참 보기 불쌍사나웠는데 그래도 2014년에 포덕 150주년 기념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2014년에 현재 모습을 갖춰져서 보기는 좋습니다 현재는 잘 관리되고 있는데 생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일리는 제가 마을 유래를 찾아보니까 한 500년 전에 마을이 형성된 걸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마을이 형성이 되면 되게 당수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당산제를 지내고 마을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곳에도 지금 너티나무가 두 그룹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한 그룹 같은데 가까이 가면 두 그룹입니다 수령은 알 수 없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분들이 정을 대보는 전날 동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저기서 심토기도 한 겁니다 승훈 선생님이 약 200년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저는 이 나무가 승훈 선생님의 역사를 그대로 안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훈 선생님 태어났던 모습, 자란 모습 그리고 순도구의 건너편 대내골에 암장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던 역사의 나무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이 길로 해서 경주시에서 동학 가는 길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할 때 이 나무를 가지고 동학의 교육적 가치로서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다른 준비가 더 돼야 되겠지만요 나무는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표현은 인간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경우는 우리의 몫이 아닌 게 생각이 됩니다 수훈과 관계된 나무는 대구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태묘입니다 태묘은 1907년에 저 모습을 현재에 갇혀왔고 오른쪽에는 석인상은 1911년도에 세워지는 걸로 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연구나 그 이상은 다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는 것은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모셔는 경기도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관리했습니다 밑에 2번, 3번에 있는 것은 경주에 있는 등록문화재인데 일제강정기 1919년도에 형상각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변을 물관리를 위해서 우한양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등록문화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옛 일본인들이 다녔던 절 옛 석영사입니다 석영사인데 1935년대에 지어졌는 건데 역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석인상이라든지 태묘도 당연하게 충분히 그에 대한 등록문화재로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로 가기 위해서 역시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3년도에 용담정 일대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천도교하고 실종교에 관한 문장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상북도 문화재 관리하는 쪽에서 경상북도 문화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번 용담정을 조사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용담... 그 다음에 태묘도관 입구입니다 태묘도관을 날락하면 정말 차를 주차시켜놓고 좀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됩니다 차도는 있지 인도는 없습니다 설령 차를 가져와서 주차를 해도 주차할 도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가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가든지 이 도로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가정 1, 2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갓길에 주차를 해놓고 농사용 차로 다니는 데 불편하게 갓길에 주차해놓고 걸어가야 됩니다 사실 위험이 좀 감수되는 것입니다 설며 또 생가를 보러 오신 분들이 생가 주변에 그에 대한 안내가 없으니까 태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도 또 그 길을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입구에 보도블럭이 거의 db식 일보식적이고 길도 굉장히 많이 험난합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지 않게나 생각이 듭니다 마침 제가 알아보니까 오른쪽에 논의에 한 500평 규모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도교 관련 분의 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래가 잠시 들었는데 충분히 주차장으로 만들 용의도 있다고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땅을 희생하면 시에서 주차장을 부딪혀서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차장 공간을 조성할 공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시설이 편의실이 좋아야지 요새는 옵니다 한 번도 안 걸어보셨죠? 주차장에서 차대해 놓고 한 번 땡뼈 참 걸어가 보면 왜 주차장이 없이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해월생가의 얘기입니다 2017년도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해월 선생님의 생각은 현재의 천도교 경주교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다가 2017년에 천도교 경주교구 연역지를 다시 한 번 해석을 하면서 해월생가터가 밝혀지게 되었죠 그 이후에 생가조변 동학공원화 추진사업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단법인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까지 이렇게 이루어왔는데 물론 그 사이에 학술 대회도 하고 정부 중앙정부를 찾아가지고 얘기도 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만 확보해주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만 확보해주면 도비, 시비,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2022년까지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를 모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한 모습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시에서 중앙교회 자리를 매수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자리하고 이 건물 자리가 해월생가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습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지금의 모습입니다 1번이 구동학수련, 2번이 천도구 경주구, 3번이 우리 다음에 이나미 대표가 얘기할 해완암호입니다 4번이 현재의 주차타구 모습입니다 5번이 생가터인데 이 5번과 이 건물의 일부가 세월생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동학수련회입니다 천도교 경주구 연역지를 통해가지고 이곳에서 3일 운동 전 49일 동안 국유항일운동을 했던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할 조사 내용은 분명히 있지만 이곳은 굉장히 경주의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경주지역에서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00 독립운동 3일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많은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학의 독립운동 사업들이 이곳에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조망을 해봤습니다 이 일대를 신속하게 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특히 228번의 1, 구동학수련회는 정말 위험한 지역에 처해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까 흐물어져 있습니다 직제입니다 원래 한 업자가 나타나서 5천만 원에 저 건물을 사가게 됐습니다 쓰레기도 다치아져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건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게 그런데 저 돌을 보는 순간 이야 업자가 욕심나는 게 저 돌이구나 통일진라시대 장대석과 추추들로 춘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화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새우를 먹은 기화입니다 그래서 그 업자는 제 측정이지만 저걸 홀 뜯어가가지고 돌하고 기화만 써도 내가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번다고 제가 굉장히 생각해봤습니다 저 건물 뜯기고 나면 경주지역의 동학독립운동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해월 선생의 얘기입니다 항성공원에 동상이 있습니다 197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동상이 서 있는 자리는 그 당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곳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성공원이니까 숲이니까 갈릴리아야 되죠 나무가 키가 많이 컸습니다 지금 바깥에 서면 잘 안 보입니다 잘 차도 뭐합니다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해월 선생 시민운동장 앞 해월 선생 동상 앞으로 해서 시멘트 포장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 길을 이용해서 항성동의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북천을 건너가지고 걸어가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빈번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이 새로 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의 찾지 않죠 그런데 지금 구경주역이 해월 선생 생가 주변에 있는 구경주역이 새무수로 바뀌고 있고 만약에 해월 선생이 생가가 도시공원화 동학공원화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제는 사람이 찾지 않는 곳에 동상이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일대로 한번 옮길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도로명입니다 아까 김용희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전국에 동학과 관련된 도로명은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주는 동학이 발생했는데도 동학로라는 도로명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5번 한번 보십시오 동학 전적지 고성산을 지나는 도로라고 해서 동학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왼쪽 사진이 용담도입니다 항성공원에서 904번 국도 영천호구권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용담로 즉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용담정에서 용담을 따왔습니다 분명히 용담로도 동학과 관련된 주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동학 발상지 맞게 그 위상에 맞게 오른쪽 사진처럼 동학로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훈체제 선생님의 생각은 현재 용담로 가정길 33-29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동학로 가정길은 가정 1, 2동네에서 따왔습니다 그것을 수훈길 해서 바꾸면 훨씬 더 위상에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담정은 제 개인적으로 저렇게 써도 동학로로만 바꿔도 그게 문제가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해월생가 주변입니다 해월생가 주변에 있는 구호동학수련원은 개립로 8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 경주교부는 원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도로를 해월로로 바꾸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숨겨진 이야기가 어느 것에 맞는지 한 번 그거는 오늘 계신 분들이 한 번 각자 생각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